만에 해놨는데 여보세요? 너 친추해야돼? 아 덴까 님이 친추해 덴까 님이 초대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잠시만요 저 들어가졌어요? 어 너 들어와졌어 이거 뭐 친추어 다 같이 방해 있는 사람들? 닉을 기억해 그리고 스팀 친구 추가를 가 거기서 닉 기억한 걸 입력하면 돼 오케이 덴까 님 따라가세요 어? 뭐야 맞는데? 어이? 아까 전에 왜 안 됐지 그러면? 야 이제 여기서 뭘 누릅니다 스타트 프리뷰티 게임 누른거야 아냐 아냐 잠깐만요 그렇다 빈 형님이 빨리 저분을 초대해야 된다 친구 추가 빨리 하세요 지금 빈 형님 빨리 당연히 스팀 런처 창에서 하죠 네 네 하하하 진짜 대박 초대 갑니다 가요 용건 어 벌써 70분 했다고? 와우 많이 했네 잠깐만 네 갔어요 갔어 초대 보네요 보네 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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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잠깐만요 껏다 켜 볼게요 뭐지? 뭐지?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 뭐지? 뭔가 일어나고 있어 렘살 렘살 그거 남자가 같은 말 두 번 하면 애교처럼 귀여워 느껴진데 너무 별로 없어 그래 봐 어 개소리 믿지 마세요 아 우빈이 갑니다 가요 렘살 고고 렛츠고 합시다 고고 이거 누르면 되나? 어 으잉 좋지 오빠 다 노란빠빡이야 오빠 까였어 아 아 지금 채팅을 쳐주시는 분이 있었네 지금 봤다 키우 누르면 된다고 아 채팅을 쳐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너 방두 켰니? 너 방두 켰니? 너 방두 켰니? 켜놓고 해놨죠 재홍아 이 구질구질한 거 아 구질구질한 거 니 안타까운 사이에 다 팔렸다 어디에 팔려 어 팔릴 것도 없어요 소연이가 방송키고 있었단다 누구? 소연이가 센터가 센터가 아이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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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 누르면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아이템 모임이고 사는 모임?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뭐야 이거 오우 쌍권총 쌍권총 난사 오우 야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임 겐친 하하하하 R은 뭐야 이거? 어 뭐야 저기 길있네? R은 연서에요 아 내가 뭐 공중으로 떴는데 내가 공중목을 떼서 그러면 예 에이터는 저기 거 어 찾으셨어요? 오오 컨트롤 누르면 달리는 거 요거는 도가 그거 돈 주고 상자를 열 수 있어요 그러면 템을 얻어요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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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텔레비터 빨리 찼지? 우리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아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죠 어 어 이거 이렇게 핸드로 패면 돼 어 어 어 이제 그리고 건묵으로 이제 이렇게 열면은 뭐가 나오냐 이거 뭐야? 텔레비터 작동했어 어어? 어어? 벌써? 벌써? 어 어 어 이거 보스 나올 때는 못 사요? 예 못 사요 양살 니가 딴 똥 우리가 치워야 된다 어 내가 폐 죽이는 거잖아 왜 그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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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게 다 찌는거 그러니까 크 제가 또 그냥 컨트롤 아니니까 제가 게임 오지게 잘하거든요 제가 게임 마스터입니다 난 형이 잘한다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난 믿음이 안가 여러분은 전총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전혀 믿음이 안가는데요 짐을 잡고만 먹어 있어 아이템 줄걸요? 아이템 하나씩 드시면 돼요 아이템은 아 나 이거 알아 나 그걸 니가 왜 먹을게 이제 내가 위에서 봤어 아파 아파 바이올린 하나씩 드세요 이거 아이템 되게 좋은 거 나왔네요 처음부터 바이올린 먹었어요 바이올린 하나 남았어요 안 드신 분 렌사님 렌사님 뭐야? 기타 있어 기타 드세요 나 뭐야 이거 뭐야 바이올린 이거 아예 못 사는 거예요? 아니요 어 이제 100% 되면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건드리기보다는 원래 보통 상자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건드리거든요 아 아 안 그러면 나이도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캐리 머신이 있기 때문에 아 덱카님이 캐리해주시겠죠 뭐 아니죠 제네바님이죠 아 맞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리스크홀의 뉴비랍니다 아 난 킬풀해서 봤는데 응? 난 모르겠는걸 흐흐흐흫 여기 공중에 날라다니고 잡을 수 있네 그럼 킬풀 킬풀하셔도 좋은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저 킬풀 장인입니다 자 이제 텔레포터 됐으니까 일단 상자 까세요 포탑 이거 게이트 건들지 말고 아 니키다키마스 이끄죠 뭐야 이거 엔털 텔레포터 야야야 누르지마 누르지마 흐흐흫 흐흐흐흫 좋았다 흐흐흫 시기 시기 안들어 이거 텔레포터 엑스페이티드 참고로 드론이나 포탑 까지 말고 상자 야 이 두개 깠는데 흐흐흐흐흫 아니 이거 말하자면 진작에 말해주셨어야죠 이거 깎았는데 이거 그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녀석녀석 아니 얘들아 나도 나도 텐존 가져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뭐임 이거? 기아소맨 그거 아마 애들 잡으면 그 애들 주위로 불타오르는 그런거일거에요 확률 불타오르네 빠이어 확률 똥만 깨 오케이 나왔으 오케이 좋았으 전워드론 터렛, 터렛, 아 잠깐만 아 내꺼, 내꺼를 빈님이 드셨구나 뭐 어느거요? 음료수 이거 뭐야? 쉬린 오브 찬스? 아 빈이 형님 돼지예요? 그만 좀 드세요 아 오늘 내꺼, 내껀데 뭐야 이거 맵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구만 턱상 버프가요? 참고로 아이템은 너무 스트라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구만 작동을 시키는 수밖에 일단 아 이거 보스 깨면, 맞아 이거 보스 깨면 잘 안 나온다 일단 넘어가시죠 여러분 석상, 석상 뭐냐고요? 그거 확률, 확률 동망 게임이요 가차 라고 보시면 돼요 가차죠? 한마디로 나 가차하다 납치 땡 했거든? 뜨냐 안 뜨냐 이게 그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오마이디, 기, 기 판매 자막 뜯기는 그건가? 맞아 마운틴 킬 겁니다, 마운틴 마운틴이 뭐예요? 그 이제 보스가 두 배로 어려져요, 근데 보상이 두 배예요 오, 좋네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키면은 두 개 보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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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 아닌데 지금? 여덟 개가 뜨는 건가? 우리 드론 친구들이랑 같이 안 온? 그쵸, 여덟 개 드론은 오지 않아요? 네 돈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거야 드론 왔어요 그 터렛이 안으로 걸려? 터렛이 안 와요 터렛이 안 와요 이 녀석은 UCF에 잘 더 나가네 뭐지 이건? 야 이거 니가 먹어라, 나 정임이 있다 이게 뭐지?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이템이 중첩이 돼요 아우 씨, 야 내꺼 내놔 깨어 1로 나가 뭐지? 나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어, 아주 좋아 버템 눌러봐 아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그냥 니가 운이 없던 거 아니야 시키야? 아주 좋아 음 좋아 좋아 아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떴는데 왜 나한테 달라, 쥐랄이야 사람 밀지 못해 내가 준 거 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오늘 오늘 까인, 오늘 까인 남자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오만까스 이거 1루 뭐? 그거 뭐야? 음? 원 누나? 저도 아까 전에 그거 봤었는데 뭔지 모르겠던데요, 그거 콜, 콜 더 라이핑 스트라이크 타겟 뭐 있어 이거 뭐야, 큐 이거 뭐 한 번쑤면 없어진 설마? 아니 이거, 쿨 타임 있다가 또.. 될걸요? 작동? 응 한 번 써봐야겠다 나 뭐 이상한 재배같은거에 계속 기부하고 있는데 이건 몰라? 그 체력 기부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어 그거 뭐 하면은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일로와 붙잉, 일로와 일로와 붙잉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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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왈 왈?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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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귀지도 않았잖아요 헤어진건 아니에요 아 님들 저희 뭐하는거에요? 그래서 님들 님들 지금 말해주세요 오시바라도 일단 돌아다니시면서 어 돌아다니면서 모니스터를 잡으시면 돼요 그 계속 잡으시면 돼요 모니스터를 일단 돈 모으시면서 어 잠깐만 나 머리 침 맞았어 이거 뭐야 어 어 어 3D 알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어때 머리에 쑥쑥 들어오지? 어 전혀 이해 안될거 같애 어 그냥 사지마요 롯데리아 안시키는 방법은 혹시 김치만 배고픈걸 어 딴거 먹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개그런지 다 하나같이 보고 같애 치킨 안 맞죠 아니다 한국을 사랑하세요 어 까셨네 아 내가 깔다 아깝다 아 죄송 네 그냥 드셔도 돼요 응 형이 백숙하고 막걸리로 갑시다 한국을 사랑해야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상당히 GTFO가 되게 기대되긴 해요 예 그 영상 보니까 재밌.. 재밌을 것 같던데 오케이 확률게임 성공 여기 GTA 뭐 나옴? 아아씨 하나 또 실패했다 아아 우리가 생각하는게 그 게임이 아닌거 같은데 그 GTFO라고 4인 그 좀비게임 비스무리한거 나온대요 이번에 여름에 여름에 원래 봄이라 했던거 같았는데 나 이거 깃발 안받을건데 뭐야 왜 이제 보스 원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아니 멀었어요? 와 나 연세공격해 근데 왜 피해보기 안되지? 아아 아아 나 스태틱한거 먹었다아 내가 갓 엔엘이 된거 같으면 빰빰 어 이 기타가 혹시 그거에요? 그 주변에 있는 저한테 피해주는거? 응응응 어어 어쩐지 뭔가 자꾸 날라가더라 이게 좀 뭐지? 스쪼까 약간 사기적인 아이템? 음 좋아? 난 내가 봉축 효과줄 알았는데 어 이거 뭐야 야 돈 써 이거 어 돈 써 가지실뿐 가지실뿐 메소리 주꾸버전 아이템 가지실뿐 어 뭐야 이제 보스 잡아라 나 바이온 나 바이온 바이올린 바이올린 넣어도 이상한걸로 이게 뭐에요? 이거? 이게 맥스웨이스 폴러전이에요? 그 누르면 껐다 껐다 하는데 한발 쏠 때마다 돈 어 그러네 아니 딜은 좋나 이거? 보스 잡을거야? 보스? 잡을거야? 어 잠시만요 저 300원 모였으니까 딱 저거 도박만 해볼게요 아까 전에 도박판 보고 왔거든요 잠깐만 오오오 잠깐만 나 메소 익스플로전 누르고 있었네 널 버린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 싸 지수인가 뭐 실패하셨어요? 실패했어요 따랏! 오케이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여기 여기 제가 있는 곳은 끝났어요 이제 보스 소환하자 안 돼 나 940원 써야돼 나 950원 써야돼 나 960원 써야돼 따로 또 쓸 수 있어요 보스 안 해봐라 보스 왔어 보스 왔어 보스 왔어 보스 왔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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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번개 받아라 한 마리 1.4 오케이 한 마리 컷 오케이 뭐 하나 더 있네? 세 마리네? 빨간색 단어는 뭐야 여기 막 마디버슴할 수 있어 이거 빨간색 방어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 있으면 뭐 버퍼 주는 거일걸요? 아마? 안 되네? 아니 지금 이 못주소 하나만 빨간색 방어는 검색이잖아 아아 그건 모르겠어요 짜자잔 아 뭐야? 2개씩 2개씩 뭐 뭐임? 어 그거 일부러 지나가시면 안되는데 뭐 먹으면 안된다고? 아니요 잠깐만요 2인당 2개씩 2인당 2개씩 아무 아이템이나 저거를 렘사님이 드시면 되겠네 마지막 남은거 렘사님이 드세요 뭐야 또 뭐야 이거 뭐 보수 먹던거? 네 나 하나 먹었는데 이거 2개씩 떠요 아까 전에 어떤거 켜셔가지고 제가 마음 챙겨가지고 하나 더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뭐가지고 모르겠어요 효과 애들 때리면은 일정 시간 확률로 아마 불타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아 아우네 이제 이제 가차 가차 씹니다 가차 게이트 건들지 말고 가차하러 가자 가차 가차 가차하러 가자 아흐흐흐흐흐 대꿀잼 쟤네바 따라가면 됨 쇽 나 좀 강해진거 같은데 흐흐흐흐 난 강해졌다 오오오오 벌써부터 그런 기분이 들다니 글러버린거 아니냐고 흐흐흐흐 미친놈 어? 이거 뭐야 아이템을 넣어서 이걸로 다 바꿀 수 있네? 오옹? 어 그거 필요한 것만 하시는게 좋아요 여러분 참고로 야 내가 굳이 지금 15,000원을 일부러 모아가지고 치킨볼 하나 더 먹어야 될까? 아뇨 그지? 그냥 X때리 안 시키는 아 님들 가차 어디있으면 가차 좀 사자 선생님 야 킨슈아 가차 어디있으면 맥도날드는 제가 제가 3개 없애버렸거든요 사원 어 그러면 없어 제가 가차에서 일단 이동시킬게요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죠 있나?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 돌았어요 3개가 끝이에요? 네 아 제가 다 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GTFO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 좀 놀라운데 어 약간 갓겜필 맹찬 그 게임 아 저 이거 머니파워 없애버리고 싶은데 다른거 안 뜨나? 빨리 뭐야 뭐야 이거 돈 총이야 내? 다음판 네 매실게 그거 경험치로 바뀌어요 아 그래? 가지고 있던 돈만큼 나 싼거 말고 나 그거 쌍총 쌍총 말고 검 쓰는 놈으로 가고싶어 그거 해금해야 돼요 나도 겐지 될래 나도 나도 칼돈의 핵은 뭐 어떻게 하더라 그건 모르겠네 나도 겐지 될래 뿌엥 이거 아이템 가지인데 뭐 개수 제한 없냐? 없을걸요? 네 아이템 아이템은 개수 제한 없어요 그냥 드시면 돼요 와우 맞지 아이자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아이 철창 왜 이렇게 높아 뭐야 이 새끼 뭔 새끼야 이거 야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난 잘해 난 형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뭐야 이 새끼 어이호 남삼 내 등을 너에게 맡기고 있었다 이두 우효 남한테 등을 맡기다니 최악이잖아 뭐랄 지켜야 새끼 이거 아 아 어디까지 타락해 버린 거냐고 남한테 지위를 맡길 정도면 사실 지가 좋았던 거 아니야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나의 순결이 아 아 아 못마쁜데 몬슬 왜 이렇게 안나와 빨리 내 근처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보야이소 새끼 아니 이 녀석들 왜 안나와 아오 나왔다 저기 하늘에 오늘 저녁은 아재버거다 새끼 아재버거 안사도 될거같은데 형 자체가 아재라서 전화율 텔레포터가 자랐어요 이분들 팩트가 장난 아니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활성화 시키지마 지금 텔레포터 아 왜 몬스 왜이렇게 안떠 하던데 어 버팔로다 버팔로다 아맞아 그 버팔로 나한테도 있어 미친년 이거 아 저 가차를 잘못돌려가지고 지금 지금 템보시면 비둘기가 아홉개야 아 닭둘기 진짜 그 효과가 뭐에요 비둘기 이게 점프를 하게 됐을때 앞으로 좀 빨리 튕겨나가요 근데 아홉개다보니까 어허 날라가겠군요 오오 어허허 저거 뭐야 하늘에 쭉 날라가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보세요 뭐야 나도 구경할래 우와 석동 엄청 빠른데 혹시 이거 좋나요 이거 어떤거요 제가 지금 위치에 있는거 뭔가 뭔가 고글 같이 생긴거 같은데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쉴드에요 근데 저거 비니만 필요하실던데 비니? 비니형우야? 이거 뭐야 내 주변으로 방구 나왔다 방구 에헤 방구 개꿀잠 정신줄 그만 놓으시구요 닭둘기 10개다 닭둘기 10개 어 뭐야 MK1이 2개네 어 뭐야 MK1이 2개네 아 맥도날드 지킬까 난 지금 콜라를 마시고 싶거든 근데 그 콜라를 이제 펜트병을 주문하면서 뭐래 롯데리를 주문하면서 펜트병을 같이 시킬거야 쉴드 한 3개만 뽑자 내꺼템 희생해서 오케이 3개면 내가 단단해지겠지 단단해진다고? 단단해진 기준이 뭐냐면 안맞아야되요 아 안맞아야되요? 그러기 쉽지않아보이는데 이거는 뭐지? 펜트병이 펜트병이 아 내 근처에 있는거 태운다고? 어떻게 이렇게 유식할 수가 있죠? 멋있어요 어맛 저런건 역시 무시하는게 상식이지 나 지금 배달 안된대 개빡치네? 나이스! 아싸 아니야 맥딜리버리 맥도날드는 날 배신하지 않을거야 여기 24시간이었다고 아님아님 형한테만은 안팔수도 있어 오 됐다 아씨 까비까비 얘들아 나 지금 보스 소환하고 싶어 잠시만요 지금 여자한테 까인 내 기분이 그래 하하하하 소환한다 하하하하 어디었냐 아직 안돼 아이 기발 기분 나쁘다고 빨리 결정아 하하하하 야 재호가 재호가 나 추천 좀 해줘라 나 골드 시그니처 먹어 먹을까? 아니면은 더블 커터 파우더 치즈 먹어 먹을까? 아무거나 드세요 혹시 킹듀셀프라는 영어를 아냐? 어? 다 덕발했으면 좋겠어 서킹듀셀프? 어떻게 내가 자의를 할 수가 있니? 어? 멘탈의 상태가? 어느정도 데미지 예어 yan 어 어..몰랐다는 사실 어? 안 들어가요? 아마 어..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요 난 누가 가는 걸로 아는데 아니다 아! 아파! 어디야! 누가 나 쏘는 거야! 누구야! 이 높은 곳까지 누가 왔다 갔었어? 이거 뭐지? 곰 인형 같이 생긴 건 효과가 뭐예요? 우리 중에 비둘기 있대 그 비둘기야 갔을 거야 고빈이 형? 네 아 그거 고빈이 형이 이제 데뷔집 뭐지? 감소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여기 3D 프린터 있길래 3D 프린터 그거 아냐? 템록 보탬 받는 거? 네 맞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나오는 거지 얍 뭐야 이거 텍스처 버그 있어 오케이 나도 구경 갈래 버그는 구경 가야지 이거 버그 있어 이거 그 뭐냐 내가 가리에 끼는 이소킴 같아서 달아 넣어서 다른 셈을 받았거든? 이야 이제 가리에 끼고 있던 텍스처가 없어지는지 나 지금 다 못할 쪽에 가리 없는 걸로 보여 나 심HOG 어? 리얼 리얼 땡 한 거 아님?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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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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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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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윽 이거 티어 올라왔을 때 쏴야되요 아마 꼬리가 약점임 꼬리 맨디가 제일 딜 많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얘 주변에 용암딜 들어가요 땅 뚫고 들어갔을 때 딱 여기있잖아요 딱 깃발에 딱 거기 일단 잠옷 먼저 처리하자 우리 아 ㅈㄴ 이거 ㅈㄴ 아파 저 미친새끼 저거 이 친구 왜 나한테 오는거 같지? 기분탓인가? 기분탓인가? 기분탓이 아닌데? 난데? 내가 어그로니? 이게 이게 강감노 직구경이냐 강감노 불교경이냐 강감노 불교경이냐 직구경은 좋은데? 난 괜찮아 고쳐가지마 아 이거 이거 고비점 덕분에 살아간다 나 지금 열심히 쏘고 있는데 주변에 다 처리하고 있는데 내가 어 이제 이거 깨면은 공수하는건가? 수궁수궁 해금 될겁니다 네 아 여기서도 근데 그 뭐지? 어떤 애 컨테이너에서 구출해주는 그 실험체인가? 그것도 똑같애요 해금조건? 야 뭐야 이거 여기는 아예 해금 자체에 조건이 다는가? 아 근데 뭐 아직까지 못 골랐어요? 어 게임만으로만 주축하고 있어 난살 나도 마그마 원플레이고싶어 어 이번에 팔찌네 야 우리도 저거 먹으러 가자 이제 하나씩 어 나 이제 이거 팔찌 두개네? 뭐야 이거 두개씩 먹으면 돼? 아뇨 하나에요 하나에요 두개 먹으면 안돼요 나 왜이렇게 딜이 약한거 같지? 아직 딜... 아직 딜... 아직 딜템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직 딜템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아... 지금 딜이 막 9, 17 이렇게 밖에 안떠요 아 뭐가 나 때리있네 저거 나 쉽게 때리고있네 저도 50씩 밖에 안떠요 이거 뭐야 엔털더텔레포터 중 이거 뭐야 아뇨 그거 지나가면 안돼요 이거 뭐야 돌아가야 되는거 아니야 우리? 아 저희 아직 돈 많아요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누구야 갈땡 가더라도 쓰고 가야지 이거 누가 안드셨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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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있는데? 워리어 나 워리어 얻었어 나 워리어 얻었어 저희 전부 다 얻은거에요 아마도 아니야 우리... 우리의... 우리의... 나... 나의 1500원 이거 어디있으니? 자 게임을 끝내실건지 아니면... 계속 해야지 더 해야지 그... 아니 돈... 돈 뭐 어디 쓸데없어요? 저 써야되는데? 쓸데는 없을겁니다 아마 네 제가 먹고 드론... 드론같은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 이 스테이지가 끝난거야? 던파처럼 이 던전이 끝이야? 근데? 어? 이거 뭐야? 아 런처구나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좋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유도일텐데 미사일 런처 난 가데넬이 더 좋고 이게 이게 뭐지? 가솔린... 가솔린 효과가 뭐지? 어 나 가솔린이 있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설마 여기서 텔레포터 쓰면은 이거... 다음... 아예 게임이 끝난거야? 어? 가솔린 지금 처음이신데? 아니에요? 포탈... 포탈 타시면은... 아 가솔린 하나 쓸데요? 포탈 다 포탈 포탈 오케이 일단 나는... 햄버거 시켰어 야 덴카 얍 나 다리가 없어 빨리 와봐 나 지금 두근발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봉 가봉 이 버퍼 안 걸린 이 상태가 내 원상이야 가만히 서게서 해보세요 어 리얼이네? 어? 어? 왜 다리 도박할 데 없나? 왜 다리 여기 도박할 데 없나? 저도 지금 막 다리 교체하면은 없어지나? 그 각방... 각방 같은 거 3D로 갈아 놓으면 없어지네 여기 뭐 시한폭탄 같은 거 있는데? 9분 59초 남았대 아 그거... 그 뭐지? 여기 라운드에 10분 안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지금 10분이 한참 지나가지고 못 가요 여기 이거 미니건 있는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됨? 가몰라 가자 어 돈 쓸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에 그거 쓰세요 형 이거 내가 먹어도 됨? 네에 어 이거 50원 있는데 이거 뭐예요? 50원 쓰는 거? 얍 아 이거 교체한 거구나 그럼 이거 드세요 이거 제 주변에 있는 거 다 태우는 거 뭐지? 여기다 50원을 썼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아 이거 여기 위에서 돈 쓰면 이렇게 날라가 아아 그냥 가자 다음라운드 가자 갑시다 야 야 야 야 이거 내 돈 쓰는 거잖아 이거 야 야 야 이거 아까 전에 말하던 그 돈 그건데 이 안써 뭐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진행 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어 이거 뭐야 포탈으로 가시면 게임 끝내는 거고 만약에 아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자는 어 이거 히든 히든 렐룸 상점이네요 상점 오오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죽긴 죽어요 이게 이게 어 어 이게 상인이에요? 이거 원래 없었던 거 같았는데 원에는 상인 때리면 상인 때리면 저희 그 추방되니까 아 때리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쏠리고 있는 바로 에임 나 쏠리고 있는데 바로 에임 돌렸어 그 아이템은 여기 여기쯤 있는데 지금 제가 버그가 걸려가지고 저는 아이템이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아 그럼 이게 이게 버그인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일리언 헤드 리더스 클라운드 볼 유얼 스킬스 내 스킬 한 번 더 줄 수 있다 아닌데 그럼 여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상점 때려 ㅋㅋㅋㅋㅋ 내가 다 같이 한 방 스킬 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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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준비된 사수부터 하나 둘 셋 피가 피가 다 다 나? 안 다는데? 다긴 달아요 뭔가 약간 달았는데? 죽일 순 있나 이거? 어 움직인다 어 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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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긴 하네 뭐야 비니 형님 빼고 다 갔죠? 어 이거 용압 어 이거 해금 해금 가능한가 이거? 뭐야 뭐야 쏘리 쏘리 작겠는데? 좆밥인데? 뭐야 뭐야 우리 좀 고렉 조는 거 아니야 여기? 아 뭐 어떤 친구 자꾸 순간이동하네? 에잉? 아마 여기를 좀 많이 파밍하실거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 템 나오니까 빨간색 템이요? 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 보스 아니야?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 코만도가 어! 안돼 내 기타! 내 기타! 내 기타가 밴드가 됐어 아 내 기타 그야 모르죠 형 혼자만 때리고 있을지도 어 거기서 이제 빨간색 템 어 3000원? 언제 먹으지? 저희 얘들아 이거 같이 잡는 게임 아니야? 맞아요 아 형이 잡으면 형이 돈 더 많이 받잖아요 나 마테방이 있는데 방금? 아니예요 아 날 찐따야 뭐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궁 날 찐따 하는거 삼을 수가 없다 사실 맞아서 반박불가였습니다 블랙클럽은 뭐야 이거 여기 이거 뭐지? 플레이샤인 오브컴밋? 오 3420원 야 너무 탐스럽네 사고 싶다 이거 돈 빨리 버는 방법 없습니까? 몬스터를 많이 잡으면 돼 그럼 돈 좀 더 빨리 버 내가 할게 꿀팁이 특별하게 해줄게 그거 말고 더 빨리 버는 방법 없습니까? 거기에 콕템 우리 젊은 놈 말이야 나 뺀는 말이야 몬스크리 오와 블랙홀 개멋있어 오와 블랙홀 개멋있어 여러분 저 번개 떨고 있던 아이템 다시 다시 뭐지? 나 뭐 이상한 거 넣었는데? 게임 100% 크리스탈 스트라이크 첸스 아 8초 동안? 오 이거 좋은데? 동화? 야 뭐야 누가 이상한 건 뿌려 계속 난 이거 제 몸에서 폭죽 날아가요 나 솔직히 말이야 선생님 눈 아파요 장난아니고 불 안가고 눈 아파요 눈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더이상 컴퓨터 해상도 조절 못해요 지금 아니 그냥 번쩍거려서 그래요 이펙트 못하려 선생님 이거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벌써 거두고 가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와 아직도 돈 3,000원이 안 모였네 언제 모아노 쇽 저게 그냥 200원짜리나 까고 다녀야겠다 드디어 알았죠 저는 태클 모아 태산이라고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와 얼마 모으셨어요 3,200원인데 2,000원은 탑 더 없죠 3,200원은 탑 더 없는데 아냐 금방 모아 지키볼 리카 죽어 이거 이거 엘리언 헤든 쟤도 못 봤는데 아까 아 아 아 이 악마 왜 이렇게 날쌔 아 진짜 날쌔니마 가만히 좀 있어 임마 오 야야야야야야 브레스 쏜다 2,400원 모았어 오케이 1,800원 2,400원 이제 제네버님 슬슬 살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살려구요 아 상자 위치 확인하셨어요? 네 다 위치 확인했죠 그래서 상자 한 명이 가면 나머지 싸우러 못 간? 당연한 거 아니야? 상자라니까? 그 상자 한 3개인가? 2개인가 있는 거 같던데 확인해보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고속적으로 있어요 아마 200원 저 그냥 포기하고 200원짜리나 까겠습니다 아 3개 있네요 3개 지금 제가 둘러봤는데 나 3개짜리 어딨어 나도 까일래 오씨 왜 이렇게 많아줬어 갑자기 저 덱카 있는 곳에 오면 하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제가 하나 더 하나 더 알고 있긴 한데 그건 뭐 그건 찾아야죠 뭐 아 찾는 게 아니라 돈 모아서 사야지 빈 형이 먼저 와요 지금 자리 맡아두고 있어요 방은 다 찍었다 그쵸? 이거 먹으면 잘 못돼 좋았어 200원만 더 먹으면 돼 일단 저 근처 가서 가면 결국 다들 뭐에 홀리는데 3,000원을 3,000원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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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박스가 없기 때문에 3,000원을 강제로 모으고 저 저 200원짜리 박스 다 까고 다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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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티키만 2개야 미친 왜 그 사이에 100원이 더 올랐죠? 씨빨 내가 3,420원 맞았는데 원래 100원만 더 먹으면 돼 재혁이 형 지금 얼마 있어요? 나 2,400원 2,400원? 그럼 저 포기하고 저 드론이나 살게요 그냥 저 1,800원밖에 없어갖고 전 형보다 어차피 늦네 포기해야지 다른 상자 까도록 할게요 포기해야지 아니 미친 닭돌기 아니 미친 닭돌기 11개야 와우 닭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요없어 그래서 가질 상자 가다봐 아니 문스터 어디있는 여기 있다 크로우바 괜찮을까요? 뽑는 거? 뭐야 오 뭐야 도박 크로우바 나쁠라나? 도박 아우 한 방에 아 우와 미친 우와 미친 야 이거 아무나 먹어라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아이템 오큘로 HUD다 HUD다 VR이다 VR 여기 빔 박스 좀 많은데 물이 우리 세피나 또 파라나 이거 나왔습니다 제이 텔렘펀트리 아 하늘 날 수 있다고? 응 어 여기 427원짜리 상자 있다 어 미사일란트 괜찮음? 어 미사일란트 쓰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난 날 그거 혹시 내 거니? 오우 나 번개 떨구는 거랑 써보고 비교해봐 우쿠렐레 떴다 나 그거 내 거 같은데 체크하니? 야 나 이거 먹으라고 한 거 있는데 이거? 이거 먹으라고 한 거 있는데? 이거 먹으라고 한 거 있는데? 이건 뭐야? 그거 크리티컬 데뷔지 올려주는 거 플래기 아니야? 아 크리티컬 한 번 퇴포를 해야 돼 아 그거 별로 근데 왜 잘 못쓰니까? 대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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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뭐야 이걸 저거 뭐야 언제 왔냐 너? 우와 미사일 개 화려하네 저게 내 거였어야 해 내 거였다고 저게 원래 운전원 모았다 3,420원 오우 3,600원 모았어 오우 하나 하나 위치가 어디였더라? 그래서 텔레포토가 어딨어? 박스 앞에서 앵벌이 존나 뛰고 있더라고 이런 털포토가 어딨어? 여기 정리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깔라고 아 여기 도박 도박있다 확률 도박 아니 이거 미사일이 뭐야 확률 도박 500원이라고? 근데 성공했네 나이스 이쁘다 에디오드 케마 힐링 오우 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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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정말 좋아 로라헤이 앙 앙 앙 네, 간다! 오케이, 구경! 오, 뭐야? 뭔가 곰이 나왔는데, 곰이냐? 아, 그거래. 죽음 한 번 살려줍니다. 어어. 베스트 프렌. 구덩이 나왔어, 씨. 아니, 죽으면 살려주는 템 말고 나를 안 죽게 만들어주는 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에게 목숨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케이트 열까요? 예, 이제 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황, 도박도 제가 거의 다 했고. 여기 내가 박스 많다 했었는데. 나 지금 계속 도박해봤자. 계속 에이티브 아이템 나와가지고. 어? 람설 형 쪽에 있다고요? 그 제약이 형 쪽에? 상자? 아닌가? 근데 내가 오면서 박스들을 많이 봤는데 누구들이 깠 것 같다. 그, 빔 거의 깐 박스 아닐까요? 제가 그쪽은 거의 다 깠는데. 일단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맞네. 너희가 깠네. 아, 뭐야. 탈시였는데? 에이씨. 타이탄. 타이탄. 모터 어딨어? 보스랑 아예 다른데서 누구지? 콕깐. 누가 건어 털에 쐈어? 누가 돈 아깝게 건어 털에 쐈어? 난들. 어디 털에 땅바닥에 있는 거 없나? 나 지금 돈 많은데. 내 털에 내가 있던 적이 많았는데 보스랑은 전혀 간다. 그래서 이 방구는 진짜 뭐지? 털에 쐈어. 나가면 뭐 핸디캡 있나? 핸디캡 있나? 마이크 딜 장인. 정구 애기만 빠져버려. 마이크 딜을 위해 태어난 남자야. 카이틴 장인 기보빈 씨. 아니, 기보빈 씨란다. 내 이름 뭐예요? 하나씩. 어, 저 필요 없으니까 하나 드세요. 비둘기 이제. 와, 빠루? 이거 뭐잉? 비둘기 저 필요 없으니까 하나 드세요. 저 비둘기 좀 많아요. 비둘기 또 뭐잉? 점핑, 활, 스프링, 부스터. 아, 이제 달리면서 점프하면 더 멀리 간다고? 이제 가죠. 여기서 모시고 돈 모아도 할 것도 없잖아요. 드론, 드론 사야죠 이제. 이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어, 비둘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런 개만 있으면 나쁠 거 같아. 이런 개만 있으면 나쁠 거 같아. 비둘기 효과가 뭔데? 이거 달리면서 점프 더 멀리 가. 야, 시발 너희만 좀 먹었어. 죄송. 죄송. 제가. 제가 묵었어요. 그거. 비둘기 효과 뭔지 모르고 뛰다니다가. 쪽하고 날아가더니 슥 먹어줬음. 내가 그때까지 게임을 했어요. 너의 비둘기 대체되었다. 저 녀석이. 100. 그거로. 패스. 3년. 와, 미사일 조판지. 네. 네, 가시죠. 그때 왔는데. 어, 은솔? 제가. 제가 폭죽 그거 해가지고 상호작용만 하면 폭죽 날라가요. 폭죽 날라가요. 와, 뭐야. 11개의 힘인가, 저게? 데자뷰? 뭐야, 시각지점이잖아. 데자뷰를 해금했다네? 어, 저거 밑에 1이 생겼는데? 그 왼쪽 상단에 봐봐요. 상점 칸에. 아, 그 돈 칸에. 야, 모르는 사람이 저희 결혼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일단 축하드리고요. 전 솔로입니다. 보내주시면 돼요.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결혼한다고. 오빠, 드디어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나는 벌써 있고? 어? 저는, 저는 며칠 전에 일하고 있는데 아빠 지금 바빠라고 카톡 왔었어요. 야, 내 거 가. 아, 개새끼야. 내 돈 주고 깠어. 이 미친놈아. 어, 그러네? 야, 미안해. 다음에 내가 까. 야, 따라와. 내가, 내가 니 거, 니 거 까줄게. 너. 너 뭐다. 아, 난 내가 깐 줄 알았어. 미안하다, 야. 아,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뺏어먹을 수가 있지? 내가 까줄게, 내가 까줄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내려오세요. 네. 아, 내가 미안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리 1라운드로 돌아온 거 같은데. 뭔가 1라운드로 돌아가는데 난이도는 전혀 아니네. 아, 전혀 아니네. 야, 란살. 어디야, 상자 어디야. 내가 산자 까줄게. 몰록 그 사이에 맥도날드 대다보면 내가 맥도날드 간다고. 어, 나갈 수가 있어. 이거 까줘. 재단 한 번 까줘. 어. 재단 얼마 먹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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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224원이거든. 진짜 싸다. 자. 어? 어? 당첨이 됐어? 시발 내 건 당첨 안 됐어. 깨빡치네. 그것이 운이다. 잠시만. 요것이 인생이다. 오케이. 공격 속도 올려주는 셈으로 한 방에 두 개나. 나는 이제 살아있는 인상 기관난 총에 한 번 살아난다. 공격 속도 올려주신이. 공격 속도 올려주신이. 멈驚는 게이트 여기요? 인생은 진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 쫙쫙 들어오네 어 뭐야 이거 보스 닮은 꼴인데 오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 아 이거 약정목격하면 짐 더 들어가 이거 없죠 어 어 여기 박스 두개였는데 왜 하나가 됐지 어 아파요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내가 산 지로는 지구 색깔이 날 따라와 주는 거야 아 짜잔 남들도 회복 시켜주는 것 같던데 그거 네 뭐야 그 용기 들어오는 거야 누구 위에 산 거야 일단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주지 마 일단 자기 자기 본인 따라다녀요 본인 산본 어 저 드론 내가 샀던 것 같은데 작빙인가 얘들아 나 먹을 거 왔어 네 네 다이언 여기 밑에 뭐 있는데 가지 야 이거 1 루나라는데 어떻게 해 그거 맵 돌아다니면 어떤 코인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코인으로도 살 수 있던데요 보니까 야 내가 낙하하면 죽어 아니 그 다시 그 피 달거나 피 안 단 상태로 위로 올라와 줘요 오 오 오 그 어떤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확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피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더라고요 뭐 피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더라고요 뭐 피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더라고요 나 결론만 말하면 피 조금 달았어 너무 조금 달았어 너무 조금 달았어 요건 뭐니 아 자꾸 몹이 몹이 스턴 걸리는 게 내가 스턴 템인데 스턴 템이 2개나 있어서 폭죽 폭죽 좀 뽑을까 여러 개 나오나 그러면 어느새요 나 다리 원래 들어 들어왔어 폭죽을 두 개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게 돼요 그 뭐야 좀 두 배로 나오고 폭죽을 세 개로 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폭죽을 또 뽑아보자 와 엄청 많이 나와 오 대박 오 뭐야 산다 깔 거 없냐 대박 야 이거 가자 나 7,700원 있어 나 3,100원 있어 오 우와 대박 개머리 나와 오 대박 이거 폭죽 5링 각인가 이거 개꿀잼인데 보스전에서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아 그건 그래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보스전 때는 할 게 없어갖고 여러분 저희 탈구나 탈까요?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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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속 막싸 난 뛴 때 이속 빨라진 안 했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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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상자 남습니까? 아니면 드론 남는 거 있나 어디에? 뭐야 이거 여러분 저는 등산을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뭐 드론이나 뭐 확률 도박 같은 거 없나 나 돈 쓸 데가 없어 4,000원 모였어 어이 어이 난 햄버거 먹겠겠다고 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깄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깄어요 아 어이 어 아 이거 터렛이네 드론인 줄 알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중TV에 병중TV 슈파슈프슈 오 음 음 음 텔퍼 어디있음 텔퍼 위치죠 저기 처음 살아난 곳 그쪽 그쪽이요 오케이 드론 드론 하나 샀구요 난 살 날 지켜줘 아 드론이 아니었네 뭐야 드론 다 샀나? 왜 안보이지? 제가 드론 있던거 다 샀어요 아 그래요? 어쩐지 터렛 밖에 안보이더라 그러면 계단 있는 곳 근처를 가서 있는 터렛을 봐서요 저 따라오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어 이건 힘들겠는데 왜 닉네임이 안보이지 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일었다 빠라밤 야 너 왜이렇게 높아? 거기 어떻게 갔어? 저 저 따라오세요 저 어디 계세요? 저인데로 오세요 형님 저인데로 오세요 이럴다 빠라밤 이럴 줄 알고 달리기 빨라진 아이템 먹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어 얘한테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그냥 아 야 야 중면에 못 올라가는 구간이 아 없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는 구간 살짝 걸리기만 하고 옆으로 가면은 올라가지더라고요 그거 아 잠목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해파리 얘 원에서는 막 잠목 같은 것도 소환하고 그랬는데 날아다니는 거 아 벌써 맞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라떼는 말이여 이놈이 잠목을 손에 써 이말 으잇? 으잇? 요즈음 끝들 편한지는 모르고 보스받 됐다며 에이 왜이렇게 빠끼냐고 말하고 라떼는 말이여 으잇? 으잇? 야야야야야야 나 P20이야 어 뭐야 젠 난 잠목한데 별로 쌓여있어 살려줘 우와 드럽게 아파 우와 어어 야 목 너무 아픈데 이거 문제있어 어 그래도 피 회복이 좋다 오 좋아 좋아 피 회복 아주 좋아 어 끝났다 어 끝났다 어 뭐야 기타네 우클렐레 기타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예 아 테슬라코일 뒤졌네 어 테슬라코일 거의 돼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아이구나 87포구나 기타가 아니고 우클렐레 이거 단파 넘어가면 부활 되냐 그럴걸요 나 우클렐레 이어서 밥먹을땐 개도한건데 뭐 어디 돈 쓸데없나 뭐야 이동? 얍 갑시다 이동 이동 우와 돈 많아갖고 경험치 쫙쫙 들어온다 아 이거 돈 다 경험치로 바꿔줘? 네 그러게 몇렙이야? 나 20렙이야 저도 20렙이에요 저희 다 비싸게 돈 모았을걸요? 나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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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스토커라서 저희보고 있어요 나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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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체력 받치면은 뭐 준다 했지 내가 몰라 아무것도 안 줬는데 몰라 뭐 뭐 예전에 뭐 주던거 같았는데 확률 증가였는지 뭐였는지 저거 저대 땜에 도마빼를 써놓은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야 터렛이 죽여도 몸 들어오나? 그럴걸요 자기가 산거 어? 뭔가 토탈 30,480원을 썼다고? 제발 아 제발 어 이거 제가 돈 안썼어요 아 내가 그랬어 제 돈 보고 바로 빠졌음 와 이 친구 뭐 이렇게 단단하니? 어 쟤 왜 이렇게 단단해? 어? 피고 안들지 이상 들딱지 그 개같이 생기는게 맞지? 아 맞아요 공중에 있는 애 어? 난 땅이 더 온다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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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소 단단한 놈이랑 한 종류씩 더 있단걸로 알게 되었구만 쪼땠구만 어 비둘기 나쁘지 않네 어 세개 이 친구는 벽에 낑겨서 뭐하는거지? 흫 흫 저흐 흫 흫 흫 흫 흫 wizard まだ 흫 제가 존 이 뭐 헤프 그리고 위 비누룩이 더 갖고싶다 와 씨발 도망했는데 이거 아이템 썼는데 밑으로 떨어졌어 개팍치네 어우 야 유도 개빨라 뭐야 오케이 돈 주세요 뭐야 돈 안줘? 거세권 하나 더 이야기 얘들아 나 좀 지켜줘라 왜 여기에는 빨간 상자가 안 나오는 거 같죠? 거기서만 나와요? 아마 거기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어 거기서만 가능이구나 형 아 비나 잡혔냐? 아 형들 잡혔어? 야 뭐야 비나 아 쟤는 앉아서 따는데 게임이 왜 이렇게 통하고 졌지? 아 또 저인 인물 얻어 저 혼자 어 난다 날아 뭐야 이 대파리 왜 이렇게 따뜻해 어 저희 상자 다 깠어요 벌써? 안 보이지? 나 3480원 썼다고 도전가에 달성했어 왜 하필 MI가 3480원이지? 저..저도 아까 전에 그거 달성했음 에잉 누구 털에 터졌어 아 씨발 내 털에 터졌잖아 아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제 슬슬 또 진행할까요? 없는 거 같은데 상자나 더러운 거 같은 거 쪼 쪼 난 상관없어 쪼 뭐야 여기 어 뭐야 뭐야 안 올라가죠? 아 됐다 올바라도 시작할게 빠른 아니 저것은? 피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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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안가 오오 방금 말 못한 거 같아 오오 저희 재단은 찾았어요? 몰라 저는 몬스터 찾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오오 뭐야 이거 어 이게 황열 그거 남았네 어? 갑니다 가요 쟤가 까서 성공했음 한방에 나도 깔래 나도 또 이제 이건 더 안 까진다 넘어가고 어 여기 또 있다! 오케이 300원 실패 400원 실패 600원 성공 어우 좋아요 800원 실패 1200원 실패 와 나 이제 돈 없다 아 4200원 돈 더 벌어야 돼요 지금 도박 실패해갖고 보스전 깨면서 돈 버시면 돼요 어 잠시만요 제가 이제 한번도 할 수 아니 300원이 모자라네 그 도박 제가 마저 하러 갑니다 안돼요 제가 다 돌렸단 말이에요 어 어 어 착 안돼 20원이 모자라서 못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성공 아 기모티 끝났다 다 되셨으면 이거 누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어 빈 형님 여기 하나 더 있다 도박 난 도박에 이제 관심 없어 아 그래요? 지금 내 밥 먹은게 더 중요해 까비 왓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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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죽었네 뭐야 여기 어? 뭐야 여기 어? 어? 얘 피 왜 이렇게 많아? 피가 좀 많이 도로 넘어섰는데 님들 저 이상한 데로 왔거든요 저런 여기 어디에요? 저런 한참 전쟁 중에 점장을 이탈하다니 대먹지 못한 녀석인걸?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쟤 여기 먼저 어디에요? 여기 어디야? 왜 나만 딴 데 있어? 거기가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는걸? 어? 여기 어디야? 아 쟤 어디서 여기 어디야? 아 와 왜 나만 다른 게임하고 있지? 너 뭐지? 저 지금 관전 되시는 분 있어요? 니가 어디지 나는 모르겠는데 통로 있다 아 힐링도로운 뚫어졌다 개팟 치네 여기 어디야? 아 람사님 죽으셨는데 제오가? 제오가? 으아아아아아 너의 기기가 사라졌어 저기 재욱이형 저 좀 도와주세요 돌아가신김에 저 한번 관전해 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어디요? 여기 떨어지면 되나? 어! 어! 왔다! 아! 빨리 죽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지금 최대한 빚어보고 있습니다. 저 왔어요. 왔어요. 우와 씨! 와쓰! 우와 씨X래! 피, 피 다는 거 봐! 피, 피 다는 거 봐! 피, 피 다는 거 봐! 우와 죽었다! 뭐야 뒤통수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씨X! 이 둘이 들어오는 거 맞아? 어, 맞, 맞는 거 같은데요? ep3 어헣이 어후 야... 어 아니야! 티 타erme 자, 목인들 이렇게 셌다고? 미친 거 아냐? 여러분, 많이 클레임 해주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꼭 가운 꼭 가운. 셀프트 바로 활성화죠? 나 발 먹어야 돼. 한 조간 남았어, 한 조간. 바로 가시죠. 바로 갈게요. 그... 세평... 근데... 보스전 빼고는, 초반용. 초반 개사기. 왔던, 왔던, 왔던 데만 나오고. 맵이 한 4개인가 밖에 없나? 아울리 액세스라.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게 환불하면 되는 거야? 맵인 거 아냐? 너 진짜 로봇상이야. 여기 혹시 그거 없겠죠? 여기도? 뭐 어떤가요? 빨간색 상자 없겠죠? 네네. 아무튼. 그냥 마음 편히 뭐... 400원, 1200원짜리 까고 다녀야겠다. 너 두 시간 넘었잖아, 아님? 여기 왜 이렇게 아프니? 왜 이렇게 아프니? 왜 이렇게 아프니? 미쳤어? 미쳤어? 너네들 미쳤어? 왜 안 죽었지? 왜 안 죽었지? 아까 죽어 갔는데? 우리 항아리맨. 오오오 야, 폭탄 떨구는 거 봐, 와 왜 이러니 와 왜 떨어뜨리고 있어 와 블랙홀 이 악마같은 놈 뒤져라 3,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있는데? 마을티킷 야 딜이 안받겨 애들 너무 쓰여 와 한 번에 4,000원 벌렸어 뭐야 나빠서 많이 깠는데 아 도비라니 나를 위한 투자지 이건데 어? 뭐여? 뭐 어떻게 됐어요? 누가 뭐 먹었어요? 아이템을 보니까 저건 저한테 진짜 중요한 아이템인데 저건 이거 못 버리나? 안 버려 람쌀 남의 걸 붙어먹으면 어떻게 해 저게 저게 체력을 올려주는 템이라서 제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들고 있어야 돼가지고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람쌀 그랜저라는 사진 올리자 빨리 에이 브랜저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자 빨리 그거 찍을 순 있어요? 근데 비니는 실드량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아이템 나? 나 몰라 딱 점벌레 먹으니까 이거 실드 이렇게 많아졌어 비니 뭐 아칸 된거야? 어 나 이거 2라운드 때부터 계속 이랬는데 아이템 드셔서 그래요 응 나 아칸이다 우왕 나는 징적간이다 징적간? 집정간? 집정간? 이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정간 맞지 않아요? 징직간? 집정간? 징적간? 징적간? 대충 뚱마뚱하면 됐지 애들이 이거 딴딴해진 수준이 아닌데? 아니 하나하나 보수 하나 보수 어 상자가 안 보인다 그리고 어머나 세상에 나아 지금 이렇게 많은데 상자가 못 봤어 근데 도대체 이거 체력 맞히는 거는 거 진짜 버그 때문에 효과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버스 산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야 나 지금 잠옵 존나 많이 돌렸어야겠어 얘네들 다 처리하고 아니 잠옵은 나땜 없냐? 개빡치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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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그냥 그냥 공백으로 보임 여기 가운데 가운데 의상은 빈상 같은 거 거기에 있다 살려줘 바로 뒤에 있어 나 바로 뒤에 있어 살려줘 여기 내 핀 찍었어 지금 람살령이라 제네바님 밖에 안 보이는데 살려줘 어어어 아 해골 박아주시네 이어 살려줘 몬스 너무 많아 우와 얘 왜 이렇게 딴딸하니 왜 인제에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이지 그 템 넣어서 뽑는 3D 프린터 그 그리고 이메 원래 그 원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들어가보겠습니다 바다 원에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졌는데 쇽 뭔소리 아이 안되네 와 나 뒤져간다 아아 오우씨 바퀴 5 잡았네 아 이 정도 레벨 되니까 거의 18봄에서 싸우는데 시작 뭐야 언제 소원했어 제가 지금 어? 인프로드다 아 오버로드다 인프 오버로드 이야 이 친구도 있네 이 친구 텔레포트함 에이 별거 아니네 내가 아까 얘를 1대1로 잡았었거든 개빡치네 스택 칼스로 뭐야 저거는 안 잡았었거든 저거 뭐냐 항아리 아까 전에 잡았던거 그때 우빈이형 없었나? 왜 난 저 친구처럼 뭐지? 람살령이랑은 람살령이랑은 잡았었는데 내 딜이 들어가고 있는건가? 모르게 했구요 일단 마우스는 누르고 있는데 이게 총 쏘고 있는거 맞지? 쏘고 있는거 같은데 피가 안다는거 같지? 오우야 화면에 투자 너무 많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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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모 엄청 많은데? 아 씨X 소새끼 좀 가만히 있어보라 좀 제발 버팔로 돌진 아 잡모 아 잡모 아 잡모 많이 죽였다 아 잡모 많이 죽였다 어 잡모 많이 죽였다 잡모 많이 사라졌다 터뜨려 아 내 컴퓨터 녹는다 ㅅㅂ 아 체력 10만 남았다 10만 남았다 왜 이렇게 단단해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단단하잖아 이거는 어? 아 뭐라고? 다시 나타나 임마 그렇지 아 저 하늘이는 초월들 수 있게 너무 거슬리는데 울려 뭐야 보스 두마리에요? 와 그럼 존나 간지나 아니 얘 얘 중간이동한건데 아 쟤가 한마리 다 잡았는데? 나 혼자 1대1하고 있었고 여기 3대1이었구나 몰랐네 그거를 아 얘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생긴건 귀엽게 생겨가지고 마치 나처럼 어 형처럼 눈이 좀 많이 달리긴 했네요 아 저 가운데가 눈이였어? 나 저 위인줄 알았는데 잡았다 뭐야 저거 포털 하나 더 이상한거 하나 더 생겼는데? 이거 뭐지? 아 클리어예요? 아 그럼 한반도 해요 다른 캐릭터도 써보셔야 되니까 캐릭터 힘 됐나? 해금 됐죠 나가자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한 시간 한거야? 이거 의외로 재밌어요 중독성 있어요 이거 캐릭터 그거 하나만 해금 됐나? 공수? 어 텐카님 일로 와봐요 어디어디어디 어디 계시지? 여기서 저 잘 보세요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저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어 이런식으로 넘어오면 있어요 어 그 책 들으셨죠? 아뇨 여기 오시면 안돼요 그 다음 떨어지시면 돼요 그냥 그냥 떨어져요? 네 체력 많이 안될거에요 뭐야 나 나로 데려와 떨어지라고? 뭐야 무한이 떨어져 어 올라왔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세요 어디요? 저거 저기 타고 어 그거 말고 지형 타고 오시면 돼요 지형이요? 아 여기 있구나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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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이 생기네요 오 점프맵 여러분들 떨어졌다 여기로 오시면 되요 점프맵 실패 저게 아 설거 떨어진거 아니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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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짧아서 안들어가진다고 저게? 이게 빡치네 뭐야 왜 점프한번 더 한대 뭐야 아래 또 떨어졌네 헐 헐 헐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저게스씨 우리에게 음 그리고 게스씨 저에게 잡고 이걸 깨쓸 경우엔 초코쉐이크가 온다 음 달콤해 어서 빨리 오세요 치감이야? 뭐 음 달콤한 초코쉐이크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은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냐고 물어볼 때 이제 누르시면 돼요 아 아 야 야 나 엔딩도 엔딩도 이게 뭔가 신박하네